오늘 언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민 기도가 근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E.M. 바운즈 기도전집이라는 책의 제2권 기도의 목적 중에 제1장 기도가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E.M. 바운즈 목사님은 1835년에 북아메리카 미주리 북동부 지역에서 태어나셨는데요. 남북전쟁 당시에 1861년부터 65년 정도까지 왔었는데 군목으로 근무하셨고 전쟁 후에는 감리교 목사로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후에는 약 19년 동안 도구 기도와 지필, 순회부응사약을 하셨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1세기 동안 에드워드 맥켄드리 바운즈의 기도 시리즈는 그리스오인들이 기도의 전사가 되도록 자극하고 고무하는 일에 고전이 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기도의 능력은 불멸의 고전이다. 설득력 있는 작가여 깊은 사상가인 바운즈는 생애의 마지막 19년을 읽고 쓰고 기도하는 데 보냈다. 바운즈는 수년 동안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났으며 지칠 줄 모르고 성경 연구에 정진하였다. 숨을 쉰다는 것이 우리에게 신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실이듯이 바운즈에게는 기도가 그러했다. 바운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우리의 호흡을 지배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였다. 바운즈는 설교한 바를 스스로 부지런히 실천했기에 기도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의 저작들은 오늘까지도 그리스오인들에게 더 높은 제자도와 강력한 기도의 생활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에드워드 맥켄드리 바운즈 목사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과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오 주 예수의 영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첫째, 기도의 결과입니다. 책의 내용 거의 그대로이고요. 영어의 번역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색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해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세상은 그만큼 더 좋아지게 되고 도처에서 악에 대항하는 힘은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면에서 소독제와 예방약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공기를 정화하여서 악이 전염되는 것을 막습니다. 기도는 돌발적으로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울부짖어도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주의도 받지 못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귓속으로 들어가는 목소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거룩한 간구에 귀를 열어놓고 계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거룩한 것을 민감하게 느끼시는 한 기도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서 이 세상 역사를 지어 가십니다. 영어로는 쉐이프라고 합니다. 기도는 죽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들인 입술이 죽음으로 다물어지고 기도를 품었던 심장이 박동을 멈춰버린다고 해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은 그 기도를 향해 있기 때문에 기도는 기도를 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삽니다. 기도는 한 세대, 한 시대, 그리고 한 세상을 초월하여 오래 삽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기도와 훌륭한 기도를 들인 사람이 가장 불멸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의 영웅이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부간이고 대리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지난 날 다른 사람들의 기도 덕분에 지금 더 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기도들 덕분에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기도와 합당한 기도를 한 사람은 앞으로 오는 세대에게 가장 진실하고 훌륭한 섬김을 한 셈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장차 태어날 세대들을 비참한 죄와 악의 물결에 맞서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의 항로에서 그 안이 텅 비어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부모들이 너무 바쁘거나 너무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 결과로 수많은 위험과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결과만을 불행한 유산으로 남겨주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풍성한 기도의 재산을 남기는 자녀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사용하신 하늘의 자원입니다. 영어로는 캐피탈 스탁이라고 하는데요. 지상에서 나타나는 고투와 큰 격동은 이런 기도들의 결과입니다. 기도가 많이 들여지고 더 효과적으로 됨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고 변혁이 일어나며 천사들은 더 힘있고 빠른 날개짓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미약한 인간이 기도함으로써 무엇이 변하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잔양으로 부른 70장은 10편 46편의 시를 바탕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잔양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만유보다 인류보다 크신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큰 뜻이 또 큰 성공을 거두는 일은 기도로서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강력한 믿음과 가장 강력한 기도에 훌륭한 유산을 물려받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날 힘있게 활동하는 천사들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날은 성도들이 강력한 기도에 자신을 드리는 때입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바빠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이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해집니다. 그러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는 승리를 얻고 전립품을 나누게 되고 원수들은 사방에서 도처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의 지속과 번영을 커지는 것을 기도라는 조건을 두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조건을 부여하시는데요. 이것은 내게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영어에 보면 Ask for me is the one condition이라고 했는데 the one condition이라고 해서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당신 뜻을 진행하고 승리를 거두는 데 앞서서 놓아두신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인간은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능력을 한껏 나타내시도록 만들어주는데요.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실제하는 권능으로 나타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10편, 2편은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됨을 나타내는 아주 훌륭하고 거룩한 글입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와 질서, 제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 속에 분해되어지고 녹아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0편 2장의 말씀을 잠시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같이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미여 질그릇같이 부스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에서 보시듯이 내게 구하라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 자발적이고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편 72편 15절의 말씀에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러한 보편적이고 단순한 약속 아래 옛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기도의 불 것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움직이는데 변치 않고 정해진 딱 정해진 유일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금 11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또는 너에게 받을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 보금 11장 9절의 말씀인데요. 급할 때 찾는 약이 응급약이라고 합니다. 급할 때 찾는 기도의 성경 9절이 누가 보금 11장 9절인데요. 누가 보금 11장 9절을 줄이면 119가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이면 119 누구를 만나면 119 누구를 생각하면 119 누가 보금 11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강한 자는 문을 가장 잘 두드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잘 휘두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업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경건한 삶과 가장 거룩한 사역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기도에 가장 숙련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고 큰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원칙에 따라 사역하셨습니다. 올 한해 복음치의와 237시대 24제자 1인 1교회화운동 원리스 파워의 언약을 잡고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일을 시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이 시각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며 무릎 꿇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제게 전화 주셨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새벽 기도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광고해 주시고 독려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곳에 또 이 시각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며 무릎 꿇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처에서 하나님의 앞에 간절히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언약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운즈 목사님이 그 책에 써놓은 인용글 중에 한 가지만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필립이란 목사님께서 16세기 영국의 칼빈주의 목회자로서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강의하시고 설교하신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은밀한 의무의 마음을 쓰는 것을 잊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라. 그 의무를 소홀히 하고서 영원히 살찔 수 없다. 배교는 대부분 골방 문앞에서 시작한다.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많이 하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요하게 하는 비밀한 교제이다. 홀로 기도하라. 기도가 아침을 여는 열쇠가 되고 밤을 잠그는 빗장이 되게 하라. 죄에 대응하여 싸우는 최선의 길은 우리의 꿀은 무릎에서 그것과 싸우는 것이다. 영국의 침래교 목사 로버트 홀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 우주에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물러서시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다. 기도는 가장 탁월한 효과를 가진 최고의 치료제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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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